자 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뭐죠? 2인풀입니다. 상대는 224 중수입니다. 저랑 점수가 비슷하네요. 3, 4 아 좀 안 좋네요. 3, 4 안 좋아요. 4 갈아치우고요. 10, 10, 10, 9 아이쿠 안돼요. 잘못 눌렀어요. 자 14입니다. 14 아이쿠 14입니다. 14 자 14인데 상대방은 25 자 이번에 실수로 한 턴을 넘겨야 되는 걸 아이고 잘못 눌렀는데 저렇게 되네요. 아이쿠 자 상대방이 25점이나 됐군요. 참 상대방은 깜짝 놀랐겠네요. 자 10, 2, 3입니다. 자 11버리면 끝나요 또. 에이. 11버리면 끝난다고 했는데. 자 2입니다. 1 자 2버리구요. 2버리구요. 5, 6, 9, 8 현장. 1, 0 짠. 어이구 0 대 46. 큰 숫자를 갖고 있었군요. 0, 1이구요. 자 나쁘지 않습니다. 0, 1. 8버리구요. 8, 5. 자 저는 3버리겠습니다. 3버릴 거구요. 3버리구요. 6버리구요. 1장 가져올게요. 아유 0, 0이요. 저는 일단 11버리겠습니다. 1장 가져오구요. 12, 10. 5버리구요. 어허. 12이요. 자 일단 모조타임 들어가십쇼. 자 강제 모조죠 거의. 7. 자 모조타임 들어가구요. 자 하나 저는 12까지 버려서.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나죠. 자 이렇게 되면은 0 대 58. 퍼펙트로. 자 등수를 이겼네요. 자 어우 너무 잘 풀렸어요. 자 마지막에는 모조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는데. 0카드 두개로. 아주 멋지게. 아주 깔끔하게. 0점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네요. 모조 2인풀이었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